안녕하세요. 한의사강영역의 심통불이기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제사를 지내십니까? 종교적인 이유로 제사를 지내지 않는 집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족들이 다같이 의견일치가 된 집안은 사실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가족들 간에도 누구는 제사를 지내고 싶어하는데 누구는 안 지냈으면 한다면 결국 갈등이 생겨납니다. 또 누구는 명절 제사 정도만 지내고 싶어하고 누구는 기제사에 고조, 선조제사까지 다 모시고 싶어합니다. 대체로 나이 드신 분들일수록 더 많이 지내시려고 하고 젊은 분들은 좀 적게 지내고 싶어하겠죠. 그런데 이 같은 세대 간의 갈등이 제사 문제로 엉어리져 있다가 질병으로 이어지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환자 사례를 보시면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이석증과 어지럼증 때문에 내원한 중년 주부 A씨입니다. 귀 속에 균형 잡는 기능과 연관된 이석이 떨어져서 신경을 자극하면 빙글빙글 도는 심한 어지럼증이 유발되는 병입니다. A씨는 벌써 10년째 여러 병원에서 치료를 해봤지만 조금 덜한 듯하다가 심해지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A씨의 정상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갑자기 이유없이 숨쉬기도 어렵고 가슴이 벌렁벌렁 불안해서 잠도 제대로 못 잡니다. 특히 혼자 있을 때는 이런 정상이 더 심합니다. 그래서 매일 밤 남편이 곁에서 자신이 잠들 때까지 지켜봐주지 않으면 잠을 못 잡니다. 그런데 또 문제는 남편이 지방 출장이 잤습니다. A씨는 남편이 출장만 안 가면 그나마 견딜만 한데 안 그러면 정말 죽을 것 같다고 호소합니다. 단순한 이석적 문제가 아니라 불안장애 문제입니다. 남편에 대한 애착불안이 자꾸 자극되는 겁니다. 마치 어린아이처럼 남편이 자신을 돌봐주지 않으면 큰일 날 것 같은 거죠. 이 불안의 실체를 분석하고 해소해야 어지럼증이나 불면증도 치유될 수 있습니다. 엄마 치마 짜락을 놓지 않으려는 어린아이처럼 A씨는 왜 남편을 꼭 곁에만 두려는 무의식이 강해진 걸까요? 바로 집안 제사 문제와 연관이 있었습니다. A씨는 시집을 오니 막상 조그모 제사부터 지내야 했습니다. 그러다 얼마 안 돼서 사촌들이 하나 둘 제사를 못 지내겠다고 3대, 4대 조상들 제사까지 하나씩 대신 지내게 됐습니다. 종소는 아니었지만 A씨 시부모님이 다 가져와서 지내고 싶어 했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 1년에 제사만 10번 가까이로 늘어나버렸답니다. 그 뒷감당은 당연히 A씨 몫인 거죠. 물론 반대하고 싶었지만 이제 막 결혼한 새댁이 감히 시부모와 일가 친척들에게 혼자 반기를 드는 게 참 쉽지 않았답니다. 결국 꾹꾹 참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데 A씨를 더 힘들게 한 건 시열은 반응이었습니다. 시부모가 아이고 그래 니가 시집 와서 참 고생이 많다라며 위로라도 해줘야 하는 판국에 정반대였던 겁니다. 니가 잘난 우리 아들한테 시집 와서 이 정도는 당연히 해야지 그런 태도였던 거죠. 집안에서 공부를 제일 잘했고 서울서 큰 회사 다닌다는 사실에 시부모님의 아들 자부심이 대단했던 거죠. 1년에 10번의 제사 참 쉽지 않습니다. 그냥 와서 절망꾸벅하고 제사 음식 나눠 먹고 담소 나누다가 가는 이들이야 그리 어려울 것도 없습니다. 집안 정기 모임 정도로 생각할 수도 있죠. 하지만 며느리인 A씨는 제사 음식 장만은 둘째치고 한 번에 2, 30명의 손님 뒤치다거리를 다 해야 하는 겁니다. 시집 오고 처음엔 경황이 없어서 그냥 어른들이 하라니까 해야 하나 보다 싶어서 참고했답니다. 그런데 중년이 되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너무너무 지난 세월이 억울하더라는 겁니다. 이렇게 고생해서 과연 나한테 돌아오는 게 뭔가 싶은 생각도 들고요. 도저히 이대로는 못 살겠다 싶은 생각이 든 겁니다. 하지만 A씨의 타고난 성정이 자신의 생각을 똑부러지게 드러내는 그런 성격은 못되었던 겁니다. 또다시 속으로 사귀고 하다 보니 자신도 모르게 불안장애로 이어져 버린 겁니다. 단순히 불면증, 어지럼증 이렇게만 볼 것이 아니라 현재 자신의 삶으로부터 도피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겁니다. 이대로는 도저히 못 살겠다라는 그런 무의식인 거죠. 물론 A씨는 자신의 이런 무의식을 몰랐기에 계속 이 병원, 저 병원 다니며 검사만 받았던 겁니다. A씨가 더더욱 제사에 대한 거부감이 심해진 것은 바로 주변 가족들의 행태 때문입니다. 집안의 다른 제사까지 다 끌어오게 된 것도 시어머니 고집 때문입니다. 집안 어른들끼리도 제사 문제로 서로 다투는 일이 많았다고 합니다. 서로 자기는 제사를 안 지내려고 하고 다른 사촌이나 형제들 보고만 책임을 떠넘기느라 집안이 계속 시끄러웠답니다. 마치 제사라는 골칫거리를 폭탄돌리기 하는 시기 된 겁니다. 과연 이렇게까지 제사를 지내야 할까요? 나는 군대 가기 싫은데 너는 집안을 위해서 꼭 군대 가라는 시기인 거죠. 과연 이렇게까지 해가면서 제사를 지내야 할까요? 정말 죽은 조상 귀신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는 없지만 이렇게까지 해서 제사밥을 후손들에게 먹고 싶을까요? 노노에 자기 귀신이 아닌데 제사를 지내는 것은 아첨하는 것뿐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시댁 조상도 남편 조상이고 내 아이의 조상님이니까 며느리 입장에서도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집안 어른들이나 다른 사촌들이 먼저 자신의 직계 조상도 모시지 않으려고 저렇게 싸우는 마당에 시집 온 성씨 다른 며느리 A씨에게 뒷감당을 다 하라면 과연 그 당위성이 수긍이 될까요? 그래서 A씨에겐 더 이상 내 조상의 제사가 아닌 겁니다. 자신에게 고통만 안겨주는 제사인 거죠. 남의 집 귀신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한의원 단골 환자분 중에 1년에 제사만 28분 지내는 분이 있습니다. 종갓집 장손 며느리입니다. 근데 제사 준비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건 없답니다. 그냥 자기 일상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다만 노동량이 많아서 몸이 좀 힘들어서 침 맞고 보약 지으러 옵니다. A씨와 왜 다른 걸까요? 바로 내 조상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인 겁니다. 하지만 A씨는 직계 자손들도 안 지내려고 하는 걸 내가 지내려고 하니까 더 힘들고 그렇게 힘든 걸 참고 나니까 시부모는 고마워하기는 커녕 당연하다는 시기니 우라가 더 쌓였던 겁니다. 그런 집안의 조상을 위해서 절을 하고 제사 준비를 해야 하는 현실이 자신의 감정과는 맞지 않는 겁니다. A씨가 어느 날 남편을 통해서 제사를 좀 줄이자라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어떤 반응이 있었을까요? 집안이 왈칵 뒤집혔답니다. 시어머니부터 집안 어른들까지 몇 날 며칠을 전화를 해서 사람의 도리가 어떻고부터 우리 집안이 콩가루 집안이냐라며 난리가 난 거죠. A씨 입장에서 집안 어른들이나 사촌들의 이런 반응이 수긍이 될까요? 아니 그렇게 중요한 제사면 애초에 처음부터 자신들이 지내면 되겠죠. 앞뒤가 안 맞는 겁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도 A씨에게 제사 비용이 아까워서 그러냐 애비가 벌어다 준 그 많은 돈 너 혼자 어디다 다 썼냐 이런 식으로 노발대발했다고 합니다. 사실 노부모 입장에선 제사를 많이 지내는 상황이 그리 나쁘지는 않습니다. 자신도 거들기는 한다지만 결국 일은 젊은 며느리가 하게 되겠죠. 하지만 제사라는 행사를 통해 노인분들은 여러가지 이익이 발생합니다. 사후세계에 대한 불안을 들 수도 있습니다. 또 자기 대해서 제사가 끊긴다는 것에 대한 양심의 가책도 드러낼 수가 있죠.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죽어서 조상님 별 면목이 없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시어머니 입장에서야 제사 많이 지내면 여러모로 덜 불안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일가 친적들 보기에도 체면이 더 서겠죠. 다른 식구들이 안 지내는 제사까지 내 자식이 다 지내면 어깨에 힘이 더 들어가겠죠. 그리고 제사 과정에서는 나이 순으로 집안 위계 서열이 군대식으로 쫙 잡히게 되겠죠. 나이 많은 분들은 웃어른 대접을 받게 됩니다. 이런 분위기가 노인분들 입장에서는 가히 나쁠 게 없죠. 물론 이런 모습들이 과거 농경 사회에서는 노동력의 확보라든지 가족 간의 유대결속이라든지 그리고 사후세계에 대한 불안 등을 해소할 목적으로 여러가지 순기능적 역할이 제사 기능 속에 담겨져 있었던 겁니다. 필요했던 거죠. 하지만 지금 A씨 상황에서 제사의 이런 순기능을 찾아볼 수 있을까요? 오히려 A씨의 삶이 질병에서 허덕이고 함께하는 남편까지 너무 힘듭니다. A씨가 제사의 수고로움을 애써 참고 견뎌야 할 만한 고귀한 그 무언가의 명분도 실리도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 피하고 도망치고만 싶죠. 그런데 제사를 줄이자 했더니 또 난리가 나니 달리 방법이 없었던 겁니다. 그 억압된 에너지가 바로 불안장애로 표출된 겁니다. 남편 없이는 잠도 못 자는 건 불안인 동시에 남편에 대한 원망이자 분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잘 낫지 않는 병들이 있어야 제사를 못 모셔도 비난받지 않게 됩니다. 또 자신의 양심의 가책으로부터도 심리적 면제부도 얻어서 제사를 지낼 수 없는 상황으로의 도피가 가능해집니다. 환자의 무의식은 바로 제사에 대한 부담 그리고 주변 가족들의 이기적인 태도 무배려에 대한 거부감 때문에 자신의 현재의 삶에서 빨리 도망쳐야 한다고 여기는 겁니다. A씨의 이런 무의식이 해소되지 않았기에 환자가 지금껏 좋은 병원에서 수많은 신체의학적인 치료를 받아도 효과가 없었던 겁니다. 환자는 곧 또다시 닥쳐올 제사 생각만 하면 차라리 몸전 누워버리는 것이 여러모로 더 낫기 때문이죠. 이처럼 제사라는 공통된 사안 하나를 놓고서 집안 각자 구성원들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됩니다. 애초에 돌아가신 조상에 대한 애도와 추억하는 목적보다는 결국 산 사람들의 이해관계 극대화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는 거죠. 자신은 조금도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고 나는 안 지내지만 너는 지내라는 모순까지 발생합니다. 제사를 지내지 않으면 뭔가 찜찜함이 생겨서 싫고 그렇다고 자신이 모시자니 너무 귀찮고 힘드니까 미루게 됩니다. 이 와중에 성시도 다른 며느리가 중간에 끼어 고통받는 겁니다. 제사 하나를 놓고 노 부모와 일가 친척 어른들 그리고 남편과 아내의 입장이 모두 다 다른 겁니다. 내가 수고로움을 감당하겠다는 수긍이 되지 않는 그런 조상의 제사를 그런 조상의 제사를 꾸역꾸역 참으며 지내는 것이 과연 전통적 재래의식이 주는 순기능적 혜택을 얻어낼 수 있을까요? A씨의 경우 시어른들과 사촌 형제들이 전부 A씨 부부에게 젖달라고 보채는 형국인 겁니다. 이젠 도저히 젖을 못 주겠다고 말하자 난리가 나는 겁니다. 그렇다고 그게 무서워서 계속 참고 끌려가면 A씨의 불안장애는 낫기가 더 힘들어집니다. 이제는 어린아이 젖대듯이 일가 친척들에 대해서도 시어머니에 대해서도 젖대기를 해야 할 때가 된 겁니다. 노 부모들이 제사라는 명분을 계기로 자신들 각자의 욕심을 채우려는 그런 상황임을 간파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욕심을 과감히 거절할 줄 아는 자식들이어야 한 집안이 병드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라고 이젠화 선생은 말했습니다. 논어에도 공작께서도 괴이한 것 힘센 것 어지러운 것 그리고 귀신에 대한 것은 말씀하지 않았다 라고 나옵니다. 귀신에 대해 함부로 말하는 것은 혹세 무민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조상 귀신이 실제 있는지 없는지 조상 귀신이 제사밥을 먹으러 오는지 안 오는지는 유학에서도 논외의 대상인 겁니다. 다만 제사를 빌미로 집안 식구들 각자가 무엇을 얻으려 하는지 그리고 그 대가는 누가 치러야 정당한 것인지 부터 구분한 뒤에 제사상을 차려도 차려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 한의사 강요역의 심통불이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한의사 강요역의 한의사 강요역의 한의사 강요역의 한의사 강요역. 한의사 강요역부터 다른 나를 가성에 뱅을 사개부터 극장 현조사 jam by 감사합니다.